아 여기 뽕상왕 뽕상왕 계신 곳이 계신 곳에 한 달 정도는 안아 본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정도는 안아 봤죠 어우 눈이 뭐 야 눈 쌓인거 봐 이렇게 근데 눈에 오늘 날씨가 뜨듯해서 그런지 아이젠에 이렇게 신발에 이렇게 껴 가지고 아주 뭐 엄청나 아주 무게가 딱딱 달라붙는게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뽕상왕 잘 계시는지도 좀 보고 하나 가서 좀 오늘은 좀 하나 좀 따올라 그래요 그 저희 그 여룽맨님께서 그러는데 국유지에 있는건 따면 꺼리는데 사유지에 있는건 따면 괜찮대요 우와 이야 느타리봐 느타리 우와 우와 이야 느타린줄 알았네 느타리가 이렇게 달라붙었어 야 대박인데 이거 운지지야 운지 아우 이야 이쪽에는 뭐 더하네 더해 이야 이야 느타리부듯 했네 느타리 이야 작년가을에 작년가을에 와 능이 나오듯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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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팡이도 하나도 안갖고 왔고 야 어우 작년가을에 능이 나오듯 했따 아우 이것도 뭔 약이라 그러던데 아유 여기에서는 뭐 약 쓰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나무채 갖다 드릴게 나무채 이 나무채 갖다 드릴게 약 쓰실 분이 있으면 나무채 아주 포크랭 끌고 와서 나무채 갖다가 확 들을테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도 안다녀갖고 여길 뚫고 갈래는지 모르겠네 여길 어떻게 뚫고 가지 눈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한 질씩 한 질씩 이거 발자국을 남기지 말고 가야지 발자국을 남기니까 뽕님 계신데를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지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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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독 눈독이 올라 가지고 눈독이 올라서 독이 오르기 직전이야 아주 눈독을 하두들 들여 가지고 벌써 아우 여기 운즈가 아주 여기도 엄청나게 나왔네 운즈 버섯이가 이렇게 아우 이것도 뭐 아우 아우 이 산에는 운즈가 많이 나오는 곳인가봐 아우 야 운즈를 뒤집어 썼네 운즈를 뒤집어 썼어 오우 저기 아우 저기 뭐 말국 같은 게 있는데 잔납인지 말국인지 아우 한번 각각이 가봐야 알 것 같아 잔납인지 말국인지 아우 이런건 운즈 버섯 운즈 버섯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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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누가 뽕을 따가 그래 뽕 여긴 뭐 누가 왔겠어 아우 저기 저기 잔납인지 운즈인지 힘을 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말국이네 말국 여기에도 이렇게 유생이 여기에도 붙어있고 이게 다 유생 같아 그죠 이게 말국 유생 요거 요런게 다 말국 버섯 응 유생 같아 하아 하아 작은게 붙어있었네 큰게 붙어있어야 되지 두란에 두란에 한번 가볼까 오우 이렇게 푹푹 빠지니 뭐 야 야 오우 오우 굴러 떨어질 뻔했네 굴러 떨어질 뻔했어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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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끄고 가겠습니다 아우 저기 오르다가 어우 도로 제자리 갈 뻔 했어요 도로 제자리로 제자리로 떨어질 뻔 했어 오줌 싸가지고 겁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나오네 이렇게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사냥이나 다닐만한 곳이지 여기가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닌데 소나무 이야 소나무가 속이 굶그러가지고 갖다 죽만 들면 되겠네 갖다 죽만 들면 되겠네 중 저 이야 이렇게 속이 이야 소나무도 이렇게 속이 굶그러운 게 있네 딱딱 우리가 짜놓고 이렇게 속이 이야 소나무도 이렇게 화분 만들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또 속고 이렇게 굶그러운 걸 또 첨보네 응? 소나무가 딱딱 우리집 딱딱 우리집 어우 저기서 풀어졌구나 어우 좋은 거 골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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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세보 골세보 이거는 돌부처 돌부처가 아니고 이거는 이건 뭐라 그랬지 이것도 뭐 약초라 그러던데 이렇게 바위에서 나오는 거 이거 어우 이건 뭐 이건 뭐지 돌에서 자라는 거 그거 뭐예요 이렇게 겨우사리처럼 이렇게 요거는 골세보 뿌린 거 확실해요 골세보 요거는 골세보가 맞는데 응 요거는 골세보가 이렇게 맞는데 잎사귀는 이렇게 고비처럼 생겼잖아요 잎사귀가 골세보가 골세보가 맞는데 아 요게 돌에서 자라는 이것도 뭔 약초라 그랬는데 이것도 뭔 약초라 그랬는데 어우 되게 커 한 번도 안 따가가지고 이렇게 응 한 번도 안 따가서 되게 커요 이렇게 길이가 어우 뿌리가 어떻게 생겨서 한번 볼까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요렇게 자체적으로 있네 이렇게 저 꼭대기까지 어우 많으네 이거 어우 그렇게 약초면은 좀 응 갔다 좀 술 좀 잠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약초 같기는 해요 아 내가 요새 까라 뭐 깍이 뭘 까니 자꾸 까 그런 까 까 하지 말라 그랬지 어우 골세보 여기 많이네 이게 다 골세보야 이렇게 이 골세보가 높은 산에 있다르자 바위 바위 산에 골세보 골세보 아우 으라차차 야 여기 정말 아우 야 오우 오우 씨 와 오줌 나올 뻔했네 오줌 쌀 뻔했네 아 저거 이름을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여기 골세보가 천지네 어우 골세보 골세보가 천지야 야야야 뭘 까라고 따라고 따 따 그러는 거지 이거 좋은 거야 까마귀 씨 대화가 되는구나 니가 뽕상왕 잘 지키고 있냐 응 뽕상왕 잘 지키고 있어 까마귀 하고 대화하는 하늘비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야 많이 컸구나 아주 많이 컸어 아주 많이 컸구나 많이 컸어 어우 먼저보다 뭐 아주 엄청나게 더 커졌네 어우 먼저보다 엄청나게 더 커졌어 이야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도 여기 위험한 덴데 위험 위험한 데야 위험한데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도 어우 어떻게 어우 상황님 상황님 어우 잘 계셨어 명절은 잘 보내시고 응 명절은 잘 보내시고 응 상황님 아 어우 응 명절 잘 보내시고 우와 엄청 컸네 먼저보다 우와 아주 잘 생기셨어 아주 엄청 잘 생기셨어 아주 엄청 잘 생기셨어 크기도 엄청 커 아주 어디 아래서 이야 이렇게 봐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우 이야 이거 오늘 꼭 따라왔었는데 하나는 꼭 따라왔었는데 아 이렇게 이쁜걸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아 이거를 어떻게 훼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응 이렇게 신비로움을 훼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조금 아쉽지만 아 다음에 다음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크기가 얼마나 나냐면 음 크기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응 핸드폰만 해 아주 엄청 커 이렇게 아 이야 좋구나 좋아 먼저보다 엄청나게 커불었어 우와 솥뚜껑이다 솥뚜껑 와 이야 이야 오늘 꼭 하나 따갈라 그랬었는데 이야 응 이야 오늘 꼭 모시고 갈라고 왔어 응 모시고 갈라고 왔는데 어우 너무 이뻐서 또 모시고 가지 못할 것 같아 응 너무 이뻐갖고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응 와 와 너무 잘생겼어 너무 너무 잘생겨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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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셨어 너무 잘생기셨어 또 못갖고 가게 생겼네 또 응 이렇게 손바닥만 해 손바닥 이렇게 장갑 장갑이 원래 치수가 크잖아 응 응 아우 넌 여기까지 치수 차왔니 까마가 여기까지 치수 차왔어 뭘 하려고 여기까지 치수 차왔어 이야 이야 또 갈등 또 갈등 또 갈등 또 갈등 엄청 때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ія 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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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에 있는건 따져된대 사유지에 있는건 따져된다고 그러셨어 보종이라도 환상이다 환상 아주 잘생기셨어 아주 멋지셔 너무 너무 멋져갖고 아주 잘생기셨어 크기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만의 아주 엄청 커 이렇게 자 이제 한 달이나 있어야 구경하니까 구경은 시컨 하세요 구경은 시컨 하세요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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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환상 환상 그 자체를 오늘도 패스 정말이야 오늘도 패스 오늘도 패스해야 돼 이런건 이렇게 이렇게 귀한게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거는 이런거는 이렇게 손대면 안돼 따더라도 따더라도 목욕하고 와서 재를 지내고 와서 따야 돼 이런건 그렇죠 이게 너무 귀한거기 때문에 따더라도 걔를 지내고 와서 제사 지내고 좋습니다 당장 이렇게 당장 따다가 이렇게 따는 따는 그런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따갖고 그거 뭐라 하겠어요 그냥 요거 지켜볼게요 앞으로 딱 따가지고 딱 10년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20년 되면 얼마나 크나를 보고 안 크겠다 그러면 그때 따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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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컸잖아요 그죠 요렇게 새집을 줬었잖아요 요기다 그 새집을 요렇게 감싼거 보면은 저만큼 컸다는거야 1년에 요 1년에 큰 큰게 요렇게 표가 나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표가 요렇게 나무로 감쌌잖아 소뚜껑 능이만하네 소뚜껑 능이 소뚜껑 능이만해 아주 아랫뚜리가 아주 아랫뚜리가 아주 뽀얗잖아 아주 살결이 이렇게 아랫뚜리가 깨끗하면 더 큰다라더라고 더 엄청 큰다라더라고 그러니까 욕심 욕심내지 않고 오늘 그만둘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이 남지만 끝